안녕하세요 땅땅무슨땅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집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강을 볼 수 있는 한강뷰 집, 지하철과 가까운 역세권 집,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푸마, 백화점이나 몰을 품고 있는 몰세권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7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59%가 한강뷰가 되는 집을 갖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도 한강이 잘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집값이 몇 억씩 차이가 나기도 하니까 그만큼 한강뷰 프리미엄의 가치는 희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강뷰가 되는 곳 중에서 미래가치가 있는 곳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땅땅하고 인사 남겨주시면 제가 땅땅하고 대댓글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서울 수도권이고요 한강을 끼고 있는 곳으로는 3도심권으로 강남, 여의도, 용산이 있고요 그리고 도심권으로 잠실, 마포, 그리고 서울권인 수도권으로 구리 쪽, 미사,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마포 옆에 덕은지구가 있습니다 마포구 덕은동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완전히 서울권에 있는 곳이 덕은지구고 서울 수도권 한강 벨트를 그대로 끼고 있는 곳이 고향시 덕은지구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덕은지구를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는 대덕산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흐릅니다 배산 인수로서 입지적으로도 명당 중에 명당이 덕은지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덕은지구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은 여기 입지 괜찮은데 하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따라오세요 제가 설명드린 덕은지구는 서울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동축으로는 상암동 차량으로 5분 10분 거리면은 상암동에 도착을 합니다 한강 건너는 마곡이 있고요 제일 결정적인 것은 서울 3도심인 여의도랑 덕은지구랑 차량으로 1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포구 덕은동이라고도 불리는 서울권이면서 상암마곡 여의도로 출퇴근이 가능한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덕은지구입니다 미니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난지도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난지도가 공원화가 되면서 한강변이면서 서울 경계에 있다는 지리적인 장점이죠 이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990년대에 처음 계획 나왔다가 2010년에 계획이 부활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첫 분양, 현재는 아파트들이 다 입주를 했고 마지막으로 한강에 가장 잘 보이는 아파텔,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한강 바로 옆에 기가 막힌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덕은지구 설명 이어갑니다 댓글에 땅땅하고 남겨주세요 덕은지구에서 이 아파트들은 입주를 마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흥 S클래스부터 호반 서밋, 자이, 디에트르 한강, 주상복합으로는 삼정그린코아와 한강에일리넷들 아파트 브랜드 중에 GS들이 많기 때문에 자이타운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불리고요 덕은 한강초등학교와 덕은 한강중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고등학교는 향동쪽으로 배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덕은지구의 특이점으로는 아파트는 한강이 잘 보이지 않는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한강 가까운 쪽으로는 지식산업센터 지산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소개시켜 드릴 에일리넷들 한강,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덕은지구 마지막 사업장으로 정말 좋은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한강이 잘 보일 수 있는 앞동이나 뒷동에서도 한강 전망이 되는 쪽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강 전망이 된다는 것이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희소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권에서 한강이 보이는 집은 몇십억씩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거 봤나요? 집값이 올라갈 때도 더 빠르게 오르고 가격이 빠질 때도 방어가 되는 게 한강 전망입니다 임차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덕은지구의 진짜 큰 호재는 대장홍대선 지하철 덕은역이죠 기존에 철도가 없었는데 생길 때에 그 호재바를 가장 많이 봤는데 이 덕은지구에 대장홍대선 덕은역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도 착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30년 31년 정도 되면은 대장홍대선 덕은역을 이용해서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 홍대입구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홍대입구 DMC 가양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2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까지 환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강 뷰가 되는 집, 에일리네뜰 한강 오피스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은지구에서 아파트는 한강 뒤쪽에 자리 잡고 있고 한강 가까운 쪽으로 6, 7블럭에 생기는 게 에일리네뜰 오피스텔이고요 동호수 지정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계약금 5%면은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중도금 무이자이기 때문에 잔금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강이 쫙 펼쳐지는 한강변에 생기는 오피스텔이고요 4개 타입이 있는데 전체 타입이 모두 84제곱미터로 전용면적 25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긴 것만 조금씩 다르고 크기는 다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에일리네뜰 한강 오피스텔, 한강변에 두 개동이 지어지는데 아래쪽이 이렇게 한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동과 뒷동이 있는데 전망 프리미엄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당연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가장 저렴한 거는 7억대부터 고층의 한강이 정말 잘 보이는 데는 11억대, 12억대까지 있습니다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덕은지구 중에서도 한강변, 그 중에서도 가장 한강이랑 가까운 곳에 만들어지는 곳 내 집에서 이런 한강 전망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덕은 에일리네뜰 오피스텔이고 투자든 실거주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가 현장에 그대로 있으니까 현장 오셔서 한강 전망을 한번 보시고 투자 상담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니까 꼭 전화를 먼저 주시고 오세요 조금 더 설명드려보면 한강뷰 프리미엄이 집값의 13%라는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강뷰가 되는 집들이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다는 건데요 에일리네뜰 오피스텔 한참 공사 중에 있고 완공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될 예정입니다 앞에 똥이 있고 뒤에 똥이 있죠 ABCD 타입이 있는데 A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거실 쪽, 침실 쪽 양쪽에서 즐길 수 있는 타입이라서 한강뷰의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게 A타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또 가격이 비싸겠죠 B타입은 주방, 거실, 안방에서 한강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C타입도 마찬가지로 침실, 거실, 주방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D타입은 판상형 구조로 거실과 주방이 맞통풍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D타입입니다 한강은 침실, 거실, 침실 이런 식으로 한강을 즐길 수 있어요 더근지구 에일리네뜰 모델하우스는 에일리네뜰 한강 지어지고 있는 곳 바로 옆에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사진을 찍으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4층 정도 높이이기 때문에 4층 이상만 돼도 한강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고양시 더근지구 에일리네뜰 오피스텔 요약을 해보자면 더근지구는 상암마곡 여의도권이라는 거 한강뷰의 희소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대장홍대선 더근역 호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에일리네뜰 한강 전세대가 전용 25평 선호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도 꾸준할 것이다 라는 거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오셔가지고 이 한강 전망도 실제로 즐겨 보세요 더근지구 에일리네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무슨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